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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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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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먹으면 framing, 내가 푸짐한건데 dwt 들어가야겠어요 오렌지 그런 짐을 보여드릴거에요 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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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아까만서 이제 국물 안 배가 고기고기 양념한 식감은 그냥 생긴 것 같아요 다 먹어서 이제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사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거 맛있게 먹어요 이제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이거 좀 더 맛있었고 계란 바삭바삭 corporation 로제 ų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